다니엘 호아유 요수와 오장 1절부터 15절까지 목상하였습니다. 요하의 군대 대장이 요사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요수와가 그대로 행하니라 주님 감사합니다. 요수와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.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붙들며 살아갑니다. 주님 오늘도 주님 발에 저희 발을 묶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